휴고버츠로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운데 테이프 쪽에 서주시길 부탁드리구요 왼쪽부터 자 이어서 한 분 한 분 사진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형 트래블러 이재훈씨 잠시만 유준현씨에 대인해주시길 부탁드리구요 자 이재훈씨는 이번 프로그램으로 생애 첫 대남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역시나 왼쪽부터 가시겠습니다 왼쪽 네 아 저 아이캔스피크 세 번 봤습니다 네 과결해서 웃기셨던 그 개샘기라는 시도 자 농부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준 여행 전문가시죠 이번 여행에서 든든한 해결사 역할을 하셨습니다 왼쪽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침묵 다시 봤는데 아 대단하십니다 침묵 다시 봤어요 그저께 아유 지금 지켜갈 사람이네요 네 어쨌든 또 자 이어서 오른쪽 보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또 하나님 뭔가 설레고 또 감격스러운 순간이 있는 여러분들 오늘 첫방 하니까 재밌게 봐주시고 오늘 딱 묻고 닦아가는 시간에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